서울랜드 서울랜드 고향에 왔습니다. 고향 만두 옛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 보이나요 이거? 둥실비행선 둥실둥실 제가 저거를 한 두 달 했습니다 건너편이 더 멀리 보이나요? 루키 앞에 돌아간 거? 저거를 또 한 3단원 냈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콧물이 나네요 진짜로 아 이게 스카이 엑스 이야 약간 블리치 보면은 이제 그 루키아가 처형될 때 그 처형대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야 세상에 진짜 안탐 아 나도 정말 섭외해 진심 안탐 정말 섭외해 보러 못하러 진심 안탐 미쳤다 미쳤어 헬로 제가 정말 타고 싶었지만 저는 내일 백신 맞아야 돼가지고 백신 맞기 전에 위험한 행동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백신 맞으신 분들이 먼저 탄다고 합니다 네 갑니다 요리사 맞죠 요리사 요리사는 광어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집중소 조사 아멘 ank 우와 계속 올라가 두へ 하나 파이밍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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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밍 파이밍 교육 졸업 아 파이밍 히어로 히어로 야 박수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 대체에 한 대만 때려봐야 될까 저 내일 백신 맞아야 돼요 안녕 라바 트위스터 여기서 제가 키 재고 입장을 받기만 했었는데 타려고 하니까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와 이걸 타고 нами 와 이런 느낌이구나 와 시원해 아 뭐야이거 스riverués 어지러운데! 쉽지 않네요. 어린이들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공전을 너무 느낄 수 있었죠. 월드컵 진짜 오랜만이다. 월드컵 진짜 엄청 어지러워서 타시는 분들이 매번 내려달라고 했었거든요. 타 본 적은 없는데 궁금하게 하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맞아 안질래봐 이렇게 걸어오는데 월드컵 전반전부터 출발합니다. 즐거우시게 되세요 포기한다니 꼭꼴로 가요. 옛날 생각 안다 이걸 타다니냐 파워만 담았어 이 다음에 한번 우와아 야이고 진짜 이거 불러보신 거 아니야? 으아아아악 쭉 가야 안들면 안돼 으악 흐흐흠흠 흥 자 이제 eliminado 흥년자 갑니드 잘하고있omen 감사합니다 아아 악이 너무 République 되게 재밌다 또 어지럽는데.. 괜찮았어요 이거 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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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지지도 않았는데 감절이 시실 아니 만지기 위험하니까 블락홀 2000 블락홀 2000 타러 왔습니다 도착 시슬리 brill 헤어어어어어어어어 으 으 으 아 롤러코스터의 가장 초보정의 단계가 아닌가 무서운 느낌이 더 없어가지고 여기가 서울랜드 출퇴근할 때 이리로 갈 거 같냐? 셔틀버스 내려서 이리로 이렇게 걸어와 이렇게 출근 제꺼 서울랜드 브이로그 영상 보면 동생이 나와있어요 진짜 맨날 생각난다 석호할 때 여기 앞에 굉장히 많은 코스오번들이 많았습니다 예헤이 예헤이 어 여기 떨어진다 어 밑에 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이어군이요 아 으아 으아아 으아 아 내가 목에 목 씩일라 했는데 하하하 막 목 세워버려 가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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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바이킹 바이킹이 제가 후예로써 서울랜드 바이킹 안 타볼 수가 없죠 한번 타보겠습니다 야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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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개인적인 느낌은 소송랜드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전바가 두꺼워가지고 그 막 방광이 위로 서는 느낌이 덜 납니다 무선 느낌은 좀 덜해요 하하하하 그냥 가만히 서계시면 안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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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서있어요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 с 무슨 맛인지 보여줘에요 음 아.. sequence 밤이 되니까 더 밤 느낌이네요 낮에는 이거는 다리로 보였는데 확실히 밤이 멋있긴 하다 룰나파크 룰나파크 글자 내려온다 서울랜드 안녕